여러분 오늘은 5월 8일 입니다. 1년 중 12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음력하고 양력하고 날짜가 비슷하게 갑니다. 올해는 2022년도 음력 4월 8일, 양력 5월 8일. 음력 4월 8일은 저희들의 좋은 경사의 날입니다. 바로 석가마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모든 절에서 오늘은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태어나시면서 사방을 걸으시면서 천상천안은 유아도종이다. 오른손 하늘을 향하고 왼손 땅을 향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뻥이네. 맞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저희도 스님 되기 전에 기독교에서 성경을 한 천독은 했다고 봅니다. 마테마가 누가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제목 쪽에 오는 것은 알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 저희가 귀이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 태어나는 것부터 우리나라의 곰이 사람되서 백두산에서 대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불교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신화격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면서 자등명, 법등명, 열반경에서 배웠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실 때 오늘은 태어나시잖아요. 쭉 계시다 가실 때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굴 믿고 삽니까? 네 자신을 믿어라. 무엇이 지표가 됩니까? 네 자신의 등불이 지표가 된다. 그걸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등불을 박히고 가라. 나는 법의 등불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배웠을 때 아 태어나실 때 오른손 하늘을 향하고 왼손을 땅항을 하면서 천상천하는 유아 독존이라 말씀하신 얘기가 맞구나. 사람은 도저히 개와 돼지처럼 할 수는 없는데 이분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몇 번 세상에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고 하셨던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것은 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렵잖아요 뭐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 할 때 촛불 키우죠. 초를 태워서 어두운 곳에 나 스스로를 태워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너희 삶을 태워서 이웃의 빛이 되시라 가르쳤고요. 그 빛이 되자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웃의 빛이 된다. 그 빛이 되도록 네가 하면 너희한테 이러이러한 복이 온다. 이것을 말씀하시러 오셔서 그걸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얘기한 인연이라고 얘기하죠. 너와 나의 만난 인연 이게 연기법입니다. 순서에 의하여서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한테 항상 너희가 나한테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여기서 젖꼬지 들여다들 수는 없어도 가다가 힘이 들고 피곤하고 다리 아프면 내가 대신 가줄 수는 없어도 너희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는 되리라 하신 게 부처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셨던 부처님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저희는 저희가 믿는 불교 부처님한테 귀해했고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면 또 그쪽 가시면 됩니다. 다 성인입니다. 너희가 잘못하고 너희 욕심 차리고 죄짓고 이런 거 하라고 성인들은 예수님이고 부처님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종교도 화합하고 서로 의지해서 왜? 손이 있잖아요. 손가락이 다 다섯 개가 똑같아 보세요. 이 손이 활동이 되겠습니까? 내 신체 몸에 한 걸 수, 이걸 다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러면 다 손가락이 되잖아요. 거기 부분 쪽으로 들어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러잖아요. 들어갈수록 산에 가면 우리가 뭘 합니까? 아이고 숲 이러잖아요. 숲. 숲이면 그냥 소나무만 잡고 있으면 숲 소리를 안 해요. 밤나무만 잔뜩 있으면 밤나무 단지 과수원이래지. 숲이라고 안 합니다. 밤나무, 소나무, 어떤 낙엽성 별, 여러 가지 나무라는 나무 다 있고요. 또 바닥에는 또 풀도 있습니다. 풀나무, 서로 어울려서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숲이라고 합니다. 그건 큰 무리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의 종교만 가지고 이게 일률적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만 그건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불교의 부처님 말씀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죠. 사랑만 베풀고 즐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슬픔도 나누어 갖고 사랑도 나누어 가지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5월 8일입니다만 음력 4월 8일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불교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천년도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천년도 마마병이라고 하죠. 요사이 젊은이들이 1980년도니까 90년, 2000년, 42년이 벌써 됐네요. 그러면 또 50살, 45세 정도 되신 분들은 천년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마마병이라고 그러는데 슈우니에르 콤보. 요사이는 2000년도로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얼굴이 콤보처럼 그걸 콤보라고 그럽니다. 얼굴에 팍팍팍팍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 엄청 옛날에는 저희 있을 때는 많았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지금의 코로나 보다가 아마 더 심했죠. 지금 코로나 보다가. 이게 전 세계에 어느 날 싹 없어져 먹어요. 싹. 전 세계에서. 그래서 1980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천년도가 지구상에는 없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도에 있는 박테리아 남아있는 균이 없어서 그걸 연구를 더 못한답니다. 그래서 천년도가 발견이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2000년도에 5억인가를 연구비로 준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는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가 언젠가 천년도처럼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1983년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K리그 전신인 슈퍼리그가 출범을 했습니다. 기념일로 보면 여러분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엄쳐서 어버이날입니다. 미국은 어버이날이 없습니다.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날은 5월 8일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만 미국은 5월 둘째 주 일요일 올해는 똑같네요. 그러니까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 Mother's Day 어머니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동일이 똑같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아버지날에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날은 Father's Day 6월 그러니까 5월 한 달 뒤죠. 5월 둘째 주 일요일은 Mother's Day 6월 셋째 주 일요일은 Father's Day입니다. 그런데 Mother's Day는 다 여행도 가고 가서 어머니들 모시고 꽃도 사드리고 선물도 주고 차단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Mother's Day는 이름은 있는데 이름은 있는데 Mother's Day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있어보니까 이 Mother's Day가 있도록 만들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를 위해서 복량을 하면 지나도 어머니 생일 때 되면 항상 동네 요새 노인 잔지처럼 노인회관 같은 데 가서 매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또 이웃마 가지고 또 기일 때 되면 돌아가신 뒤에도 주의 노인들 모아서 자기 어머니 기일 날 선물도 놔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게 점점 회원이 크니까 자기 보다가도 이웃사람도 나도 좋다 나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부에다 막 해서 어머니 나를 만들자 어머니 나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어머니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5월 둘째 주 1월은 Mother's Day라 이거 만들고 한 십여 년 후에 그 여인이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Mother's Day 없애자. 저희가 한 이십여 년을 Mother's Day 만드는 를 했다가 정부에서 만든 뒤에 한 십여 년 후에 이걸 없애자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왜? 순수하게 어머니를 위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다 오픈해 Mother's Day 이걸 해야지 해서 뭘 집에서 수도 넣고 바느질도 하고 뭐도 만들고 정성껏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산업화가 됐다는 거예요. 산업화가 자기 정성이 아니고 뭘 꽃도 이렇게 꽃다발도 만들고 케익도 만들고 또 선물도 상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냥 돈만 주고 사가지고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돼서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만 돈 버는 날이 됐던 거예요. 자기 의의하고 틀리니까 이거 취수시키자고 또 반대 운동을 엄청 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날 엄마, 아버지 날 옛날에 그전에는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어버이 이래가지고 한군데다가 탁 엎쳐가지고 5월 8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아니고 평 과일도 되고 수요일도 되는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버이날 오늘 카네이션 하나씩 탈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버이 나실 때 괴로움 어머니 앞에 가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지르실제 밤낮으로 애쓰신 이 노래도 한번 무서워 부끄럽다 부끄럽게 뭐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인데 근데 요새는 이게 어버이날 노래가 다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어버이날 노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못 부르네요. 그래서 미국은 Mother's Day, Father's Day가 있고 한국은 그냥 어버이날 하나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오늘 전승하는 기념일이 되고요. 적십자 알지 않습니까? 세계적십자의 날도 오늘입니다. 오늘 나신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하고 한날 나신 분이 있습니다. 1900, 1864년도 나신 용성 스님이 있습니다. 40년 2월 24일날 돌아가셨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불교계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요. 만혜 스님보다는 10여 살 5위입니다. 선배인데 만혜 스님의 권유로 3.1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신 분입니다. 3.1운동 당시 용성 스님이 반도기 그 전에 지도를 반도기를 들고 나가자 하니까 반도기가 아니고 태국기를 들고 나가자고 제안했던 스님도 용성 스님이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3.1운동을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당시 용성 스님은 55세였고 만혜 스님은 40세이니까 만혜 한용훈 스님보다 15살이 우였습니다. 용성 스님은 근세 한국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섰던 큰 스님이고요. 일제의 전통 불교 죽이기에 맞서 항일불교 운동을 일으켰고요. 한문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참불가를 보급하는 등 포교하는 데도 큰 업적을 남겼었던 분입니다. 3.1운동 당시에 비화가 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파고다 공원에는 본인들이 못 나가고 3.1운동 당시에 탁골공원에 못 나오고 인근 인사동의 태화관이라는 데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헤어지라고 해서 거기서 낭독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을 낭독해버리고 독립이 전국적으로 불하고 자기 모여 33인이 모였잖아요. 태화관에 모였을 때 기생들을 시켰죠. 여기 스님들이 고루임은 두루막을 옛날에는 다 입었어요. 두루막을 벗어서 걸어놓고 또 신발을 벗어놓으니까 기생들을 시켜서 저거 다 갖다 감춰라. 이렇게 용성스님이 얘기했죠. 그리고 제자동연스님을 시켜서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면 네가 바로 총독부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바로 태화관 주인인데 여기 33인이 지금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니 좀 붙잡아 가십시오. 이렇게 네가 신고를 좀 해라. 이랬답니다. 그러면 그 배신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배신한 거잖아요. 아주 어제적으로 33인이 그때 33인이 다 못 오시고 28명이 오셨는데 기생들을 시켜서 두루막 다 감춰버리고 신발 다 감춰버리고 제자한테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면 너는 총독부에다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태화관 주인인데 여기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지금 낭독하니까 여기 와서 붙잡아 가십시오. 신고를 해라. 이래가지고 그걸 제자 동연스님이 그렇게 총독부에 전화해서 총독부에서 바로 와서 독립선언문 33인 딱 끝나니까 밖에 경찰이 와가지고 33인을 다 붙잡아 갔답니다. 그냥 33인이 그럼 어떻게 보면 스님이 배신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33인이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하고 막 도망을 가서 헤어져 버려요. 그럼 이슈가 안 돼. 이슈가 안 되고 33인을 붙잡아 갔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고문하고 야단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밖에서 이슈가 되잖아요. 크게. 이럴려고. 그래서 그 33인은 가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죠. 그래서 그 3.1운동에 불을 지피도록 만든 스님이 바로 용성 스님입니다. 그리고 그 끝난 때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했고요.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등 평생 독립운동에 바쳤던 분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있었던 즉문즉설을 하는 범윤스님 있죠. 범윤스님이 증조부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성 스님 제자가 동현 스님 동현 스님 제자가 동문 스님 동문 스님 제자가 범윤스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즉문즉설을 하시는 범윤스님이 용성 스님이 증조부를 되고 또 용성 스님한테는 범윤스님이 증손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성 스님 제자는 동현 스님이고 동문 스님은 여기 강남의 대원사인가요? 여기에 주석해진 회주 스님. 그 회주 스님 제자가 지금 범윤스님 즉문즉설 하시는 스님입니다. 아주 가문이 대단하십니다. 1890년도 고아 송진우 선생님. 송진우 하시면 여러분 이미 현대 역사상으로 많이 아실 겁니다. 독립운동가고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우. 1937년도 오늘 나셨다가 2018년 조금 전에 갔던 어메앵난씨의 서방님. 신성일씨. 그러니까 성이 강신영이죠. 강신적의 강신성일로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 후에 또 국회의원 때문에 꼭꼬도 치르셨고 낙향해서 양산인과 있으시면서 있다가 2018년도 돌아가셨던 신성일씨가 오늘 태어났을던 날입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하는 배우 있죠. 낙시의 경쟁의 광인. 황해선생님의 아들. 이덕화씨가 52년생. 오늘 생일입니다. 야구선수 하기로 55년. 여러분.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가서 가면 만나는 목사님. 광화문 목사님. 광화문 목사님. 소리 많이 하는 전광훈 목사. 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압니다. 이분이 56년생. 오늘 생일이 되겠습니다. 야구선수 문동완씨 72년생. 야구선수 진간용씨 배우 배혜선씨가 74년생 동갑이고 나의 생일도 같습니다. 작곡가 박진대씨 80년. 배우 이상엽씨 83년. 야구선수 모창민씨 85년. 배우 김선호씨 86년. 배현우 프로게이너. 배현우 프로게이너. 야구선수 이야욱씨. 럭비선수 정연재씨 93년생이고 생일이 같습니다. 모임 한번 하세요. 뮤지컬 배우 곤입세씨 배우 김혜준씨. 아이돌 정화씨도 95년생 생일이 같습니다. 한번 모임 가주세요. 오신분이 있으면 가신분이 있습니다. 1649년 인조대왕인 조선의 제16대 국왕입니다. 인조는 조선후기 16대 왕입니다. 제2시절 1623년부터 1649년입니다. 선조의 손자로 시인 김유, 위괄 등이 광회문을 폐출하고 대비, 임목 대비의 윤활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과 친하고 그때 명나라 청나라가 있습니다. 명과 친하고 금을 배치하는 친명배금적책을 폐다가 정묘효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울 성남 남한산성으로 피신갔습니다. 남한산성의 그 구역 자체가 지금은 이쪽으로는 성남, 그쪽으로는 광주시, 또 산 자체가 옹땅 한 시군에 있지 않습니다. 남한산성의 피신을 갔다가 항복을 했습니다. 삼전도 그러면 여러분, 롯데월드 그러니까 롯데에서 123층 지은 건물이 있는 데서 한 1km 정도 되는 곳이 삼전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삼전동이었는데요. 여기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청나라한테 군신의 일을 항복했죠. 군신의 일을 갖췄습니다. 항복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는 123층이 있는 데서 한 직선거리로 1km 정도가 될 겁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정확히 사막로 136에 가면 그때 항복을 했던 치옥의 장소입니다. 이때 항복을 받고 인조의 아들 세자, 소연 세자, 복림대군, 사막사 이렇게 해서 볼무로 잡고 중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너희가 항복한 자리에다가 비석을 세우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청나라 전승비이며 송덕비를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세운 그대로 거기는 지금 도시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평소는 조만하게 있습니다만 거기를 기를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치옥의 장소죠. 역대의 치옥의 장소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장소라도 아직 비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 대한민국 1963년도 1월 21일 대한민국 사적 제 10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기들이 거기다 전승비 세우라고 해서 1939년도 인조 17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아니되는 일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2021년도 작년도입니다. 오늘 전에 국무총리도 했고 국회의원도 많이 하셨던 이한동씨 기일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뵙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뵙지도 못하고 살아계셔도 내가 크게 공량을 못하면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부처님의 진언이 있습니다. 옴 아아나 사바하 옴 아아나 사바하 옴 아아나 사바하를 느껴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은 극락왕생하실 것이고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은 건강하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